이거? 이거 진짜 어려워. 아 이거 괜찮은데? 예쁜데? 베르사체 느낌 싹 있으면서. 이건 사랑이 중요한 거야.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. 우와 이거 봤어. 여기가.. 발렌? 어 뭐야? 프라가 있다고? 찐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 거잖아. 그건 본인의 동영상. 근데 마몬이라고? 야 잘 찾으면 이거 아는 사람들은 보물이겠다. 그렇지. 볼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보물이 너무 많지. 어이구 천원이네. 천원이야 이 말이야. 진짜 싸네. 가면 저 행거를 끄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걸 또 가면. 행거에 걸어버리는 거야. 아 바구니처럼 저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? 네 맞아요. 오오오. 스피드 여기 보자. 저런 거 내가 입으면 소리 나면 돼. 이거? 비어란 거리 곤지 하는데? 이거 진짜 어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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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여섯 명인데? 여섯 명인데? 남자이면 남자 거지. 걸어놓고. 오천원? 와우. 와우. 오천원? 뭐지? 여기 화려한 버턴들이. 어 이거 예쁘네. 이거 파란 색깔. 완전 내 스타일이다. 아 예쁜데? 저거 내가 입었다고 생각해봐. 또 놀릴 거잖아. 넌 그렇지. 아 이거 괜찮은데? 이거 오이 식구나를 할 때 내가 입었던 걸 비슷한 거잖아. 오이 식구나를 할 때. 아 진짜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. 오. 아 죽인다. 나쁘지 않아. 오이 식구나를 잘 어울린다. 뭘 입어도. 예쁘다. 괜찮은데. 장어 좋아하는 거 나왔다. 안 맞아서 이제 옛날 사이즈는 다 팔았나 보다. 왜 다 마음에 들지? 왜 다 마음에 들지? 아 난 이거 어우 예쁜데? 오우. 그래 베르사체 느낌 딱 있으면서. 베르사체 느낌. 아 이건 사랑이 중요한 거야. 그래.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냥 내 옷이나 입어놓은 거죠. 우와. 바로 영화인데. 영화 태양은 없다. 예아і. ㅠㅠ 미끄리야.. ि의 사람들과 잘 직원의가 슬기지.